자, 몇 시야. 어휴... 피사했다. 아이고야, 목이 안... 담비 형님. 밥을 뭐 했는지 몰랐어요? 몰랐어요. 어떻게 먹었어? 세상에. 빼줘야 되는데. 아이고... 오케이. 가봐야겠지. 아이고, 저거 계속 붙어있네. 성공했어, 떼야 돼. 떼려고 뗀 게 아니라 그냥 털다가 떨어진 것 같은데. 근데 진짜 우리 손담배 형님은 피부가 좋으실 것 같아요. 피부 되게 좋아요. 그리고 메이크업을 안 해요. 그럼 민낯이 훨씬 예뻐요, 진짜. 지금은 하는 거죠, 화장? 그냥 팩트랑 립 같이. 저거는 화장이 아니에요? 저거는 화장이 아니지. 저게 뭐야? 저거는 사회생활이에요. 아, 안 돼, 안 돼. 하지 마. 아... 나중에 집에 피 흘리면서 돌아올 때. 들어오죠? 아니죠, 집에 돌아올 때? 아, 근데 몰라. 여기 피 흘리면서 들어올 때. 왜 이렇게 추워? 이때가 한파 중에 걸렸어. 추워. 오, 재미있으면 너무 추운 것 같은데. 아, 나 어제 잘못 입고 온 것 같은데? 너무 추울 것 같은데? 오 마이 갓. 아, 추워. 아, 추워. 요즘 또. 요즘 또.